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수학의 존신과 부심 장현진입니다. 오늘 시험치느라 매우 고생하셨는데 9평이니까 당일 해설을 하고 빠르게 점검한 후에 내리부터 다시 공부하자 이런 취지로 빠르게 해설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8문항을 해설할 건데 이 8문항이 아마도 시험을 딱 치고 치점하고 등극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정답률이 가장 낮은 8문항이 될 거예요. 이건 뭐 안 봐도 뻔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총평을 선생님이 총평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험은 굉장히 낯선 문제가 좀 많은 내가 맨날 치던 시험이랑 좀 달라 이런 느낌을 강하게 주었던 문제일 거예요. 그것의 본질은 킬러의 출제 형태를 좀 변화를 주고 난이도를 낮췄지만 낯설어서 정답률은 높지 않아요. 옛날 킬러만큼 정답이 확 떨어져 있을 거야. 그런데 중킬러 문항들도 꽤 까다로운 문항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좀 어려운 시험이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너무 너무 구평은 또 실험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이번 시험 점수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요. 수능은 또 정통파로 약간 또 선회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다시 공부하는 걸로 하고 핵심 8문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부터 보겠습니다. 15번은 이게 단원이 출처 불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수함수가 2의 x승이고 마이너스 lnx 이런 녀석을 보면 미분 혹은 적분 단원인 것 같고 밑에 보니까 길이 조건과 각 조건이 있는 걸 보니까 이 녀석은 기하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좌표를 잡아 계산하는 거라 저 녀석은 또 지수함수 로그함수 단원에서 그래프에서 좌표 읽기에 좀 해당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낯설었던 거지 정답률이 생각보다 많이 낮았을 겁니다. 아직 정답률이 뜨진 않았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같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는 그냥 가장 예쁜 함수예요. exponential x입니다. 2의 x승이죠. 로그함수는 이 녀석의 역함수를 x직에 대해서 대칭시킨 녀석이고 그래프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래프. 여기 y는 마이너스 lnx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원점에서부터 이 곡선의 b를 잡고 이 곡선의 a를 잡아서 뭘 만들고 싶냐면 뭘 만들고 싶냐면 이게 직각이 되는 그치? 직각이 되는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또 길이는 이 녀석이에요. 이게 이제 b잖아. b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을 때 길이는 또 1대 2가 되는 거죠. oa가 ob의 두 배가 되는 이런 위치가 있지 않겠냐. 그럴 때 oa의 기울기를 구하면 좋겠다라는 얘기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함수식이 완벽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자표를 임의로 좀 세팅해서 어 그래 둘 사이에 내적 뭐 둘 사이에 내적은 또 기백인데 이 둘의 수식 조건 하나 쓰고 길이 조건 쓰면 아마 풀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a점과 b점을 동시에 요거를 알파 요거를 베타 해가지고 x좌표 y좌표를 동시에 두 문자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 문자는 좌표 잡아 계산하는 문제들은 문자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계산도 간결해지고 본질이 확 보인다고. 그래서 이것을 문자를 너무 많이 안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그때 길이가 긴 것을 잡으면 뭐 이것도 2분의 1에 해야 되니까 아 요거 길이가 좀 짧은 녀석을 기준으로 잡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 베타의 좌표를 뭐라고 잡을까? 어 알파 컴마 마이너스 ln 알파 정도로 잡는 건 어떨까? 그치? 괜찮죠? 그랬을 때 a점의 좌표를 베타 컴마 2의 베타 승으로 잡아도 되지만 그치? 아 이 녀석이 서로 수직관계에 있다는 사실 수직관계에 있으면 고1 때 했던 수학이다. 이 녀석의 좌표는 이 녀석의 좌표는 이렇게 뭐 이건 벡터의 내적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이 녀석 동그라미랑 세모를 이렇게 같은 성공끼리 곱해서 더해버리면 0이 나오잖아. 그치? 기울기가 서로 역수다 써도 좋고요. 자 아 요 놈을 이렇게 뒤집고 요 놈을 뒤집으면서 부호를 반대로 주는 방식으로 세팅하면 길이가 같은 이를테면 봐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서 ln의 알파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를 알파라고 이렇게 잡아주면 요 녀석 부호가 반대가 됐죠. 이건 음이고 이건 양이니까 아 요렇게 잡아주면 완벽하게 길이가 같으면서도 서로 수직한 두 개의 성분이 됐잖아. 요런 게 요령이야. 하지만 길이가 두 배라 했으니까 ln 알파 하면 안 되고요. 2ln 알파 2알파라고 잡으면 딱 맞겠네. 그치? 요렇게 잡아주면 자 무슨 조건을 쓴 거야? 길이는 두 배고요. 길이는 두 배고요. 각은 90도입니다. 서로 수직입니다. 를 바로 적용시킨 좌표가 세팅이 되는 거지. 그치? 물론 이제 베타라고 놓고 연립을 잘 해도 풀립니다. 그런데 요런 방식으로 좌표를 세팅하는 과정을 좀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었던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자 여기서 시작한 녀석이 덤으로 여기에 좌표가 얻어졌으니까 대입하면 돼요.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니? 자 2알파는 y좌표죠? 2에 어? 요거 2에 ln 알파가 되겠네. 그치? 근데 요놈은 2에 ln의 알파의 제곱이니까 뭐 싹 지워지죠? 알파의 제곱인 거야. 그치? 어? 알파는 양수인 게 확실하고요. 자 그러면 알파로 나눠서 알파가 2가 나오겠네. 그치? 결국 이 좌표 자체가 A점의 좌표가 2를 대입하면 2ln2 자 컴마 4가 되니까 5의 길기는 ln2분의 2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결국 점의 좌표를 잡아 길이 조건과 각도 조건을 활용한 문제인데 그걸 얼마나 유연하게 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5를 오신 거야 그래서 by H if B 12 13 13 13